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저도 간간히 일일 게스트 MC 하면서요. 이분은 언제 만나뵐 수 있지 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3프로TV의 주옥같은 게스트님들의 여러 담백한 화법 또는 기승전결로 논리적인 구조를 다 채워주는 화법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때로는 저는 글로벌 이슈는 밤에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들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담백하게 딱 중요한 것만 던져주시는 바로 이분의 목소리가 제일 귀에 잘 박혔었습니다. 오늘 미래세대우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재님. 이렇게 또 처음 뵙네요. 언제 뵙나 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뵙는데 꼭 연예인분들처럼 화면으로 많이 뵙다가 뵙니까 처음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갑자기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또 아주 담백하게 중요한 얘기들만 뽑아서 주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중국 먼저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춘절 연휴 끝나고 중국 시장 거래되는 날이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 브리핑 중국 시장 점검에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그 시장에 관해서 고객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춘절 연휴 중국 시장 안 열리는 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었는데 당연히 춘절 끝나고 상해종업 시장 열리면서 조금 시장에 업데이트할 만한 이슈 조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지수 체크하고 특징 종목과 섹터 점검 후에 해당 이슈 조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상해종업 지수가 0.55% 정도 올라서 3,675포인트 끝났고요. 반대로 심천시장과 홍콩시장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심천시장 0.4% 하락해서 2,450포인트 그리고 홍콩항생시장 1.5% 정도 하락해서 3만 595포인트로 끝난 모습이었고 상해종업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 자체의 변화보다는 오늘 섹터별 판차가 굉장히 큰 하루라서 지수보다는 섹터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실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홍콩시장은 화요일부터 거래가 되다 보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홍콩시장이 3% 정도 올랐는데 오늘 춘절 끝나고 상해시장이 처음 개장하면서 시장의 기대는 홍콩이 3% 정도 올랐으니까 아마 상해종업 시장은 3% 오르겠지 높아지면서 키 맞추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홍콩시장에 약간 내려가고 상해에 본토시장은 소폭 올라서 오히려 약간 내려가면서 키 맞추기 하는 그런 장사가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해시장에 조금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은 기존의 춘절 이후에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주도주들에 대한 매물을 조금 많이 내놓으면서 기존 시장의 기대를 많이 모았던 주도주들의 하락이 조금 많이 커져서 조금 관찰할 필요는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게 이런 회사들의 종목도 있지만 요즘은 실물 부분의 변화들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중국 장시 하면 실물 부분의 내용들도 많이 주목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좋다 보니까 광사원 관련주나 금속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우리가 관찰하는 원유의 가격 상승이나 금속 가격들이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오늘 상해본토시장을 보신 분들은 개별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금광업이나 낙연 몰리브덴 그리고 강서구리, 운낭구리 같은 금속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한가 마감했는데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화요일과 수요일 시장에 홍콩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금속 기업들이 홍콩 시장과 상해에 교차 상장돼 있다 보니까 홍콩 시장의 3일간 올랐던 폭을 상해 시장이 하루 만에 따라잡느라고 조금 많이 올랐던 거고 특히나 자금광업 같은 종목은 홍콩 시장에서 기존에 3일에 걸쳐 한 20% 정도 올랐던 종목이니까 오히려 오늘은 약간 내려가고 본토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까지도 키맞추기 국면의 상승이 조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거나 가게의 큰 변동은 아니었는데 개별 종목들이 상한가 가다 보니까 조금 관심 가졌을 것 같고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많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원유가게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중국 석유학이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기업들도 5%, 6% 올라서 석유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건 상승 섹터보다는 하락 섹터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식품 관련주들 조금 많이 빠졌고 가정 관련주가 많이 빠졌는데 문제가 되는 건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귀주모태주가 한 5%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해처미협이 8% 정도 하락했고 메이디그룹이 8% 정도 하락했는데 귀주모태주, 해처미협, 메이디그룹 세 종목 모두가 춘절 이전에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상해 본토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하락은 조금 사실 충격적인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심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있었고 역시나 배경으로 여러 번 언급되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춘절 끝나고 인민행에서 유동성 회수도 조금 있었던 게 2,600억 위안 정도에 오히려 유동성 회수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거기에 따라 경계감도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요즘 봤더니 요 근래에 이렇게 실물 원자재 주가나 실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이런 추세가 꾸준히 보였었거든요. 금만 빼고요. 작년엔 금이 그렇게 달리더니 이번에는 좀 금이 주춤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대신 여쭤보는 건데 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실물 가격들이 슬슬 오르는 게 경기의 호재를 어떻게 보면 좋아지기 위한 전조로 읽어야 되는지 그런 요인보다는 아직은 다른 요인 때문에 오르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1차적인 가격 상승이 촉발된 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수요의 중심은 사실 중국의 경기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다 보니까 수요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건 역시나 상승 자체보다는 상승의 폭과 속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는 거고 그럼 그게 다시 또 금리 인상으로 또 버블을 잡아야 되고 유동성을 긴축해야 되는 거니까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폭이 너무 가팔랐을 때는 자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게 금리 상승을 촉발시키고 또 유동성이 회수되는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조금 두려워하는 그렇네요 약간 네거티브 피드백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에 두려움이 조금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실시간 채팅방에 봤더니 요즘 중국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글이 딱 올라왔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질문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춘절이 지났는데 중국의 춘절 이벤트는 조금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소비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소비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데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광군제 시즌에 얼마나 매출액이 발생했는가를 보는 거고 상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춘절 연휴 기간 동안 돈을 얼마나 썼는가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춘절 데이터를 정리한 걸 보니까 지금까지는 2019년도에 1조 위안 그리고 원화 기준은 한 170조 원 정도를 소비한 게 최대치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약 한 140조 원 정도를 소비해서 2019년 역사상 최고치의 80% 정도 수준까지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략으로 추정할 때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중국의 경기가 소비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회복됐다 정도의 추정이 가능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건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 방식 자체 패턴도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변했냐면 2020년 춘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극심했던 상황이고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언택트 소비의 성격이 많았는데 올해 소위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은 컨택트 소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외출을 하면서 소비가 일어나는 영역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뉴스 기사로 아마 많이 접했겠지만 박스오피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춘절이 지나고도 영화 관련 주구들이 하루에 90% 급등하는 30% 20%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일리가 홍공시장에 관찰됐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택배 물량이 급증했다고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건 하이남 면세점의 소비액이 2019년 최대치 대비해서 200%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 소비로 봤을 때는 2019년 대비해서 80% 정도 성장한 건데 하이남 면세점이나 여행 관련 소비는 2019년 최고치의 2배가 성장한 거니까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가팔라져 있고 실제로 여객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하이남 면세점을 방문한 인원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구매액 자체도 연휴 불과 며칠자에 거의 3천억 가까운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굉장히 거대한 금액이 소비가 된 거죠 중국은 코로나 이슈가 아직까지는 크게 다시 불거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소비 시장의 트렌드들은 회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소비 패턴의 변화 중에서 박스 오피스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은 사실 명절의 영향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거랑 다른 하이남 면세점이나 택배 물량의 증가 같은 게 조금 지속성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 쭉 해주셨으니까요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차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차티스트나 기술자 분석을 높여 보진 않지만 오늘 시장의 차트 자체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가장 많은 하락을 받았던 기주 모태주나 그리고 해처미업 그리고 메이디그룹 같은 종목들이 사실 세 종목 모두 다 시가총액도 100조 이상의 기업이고 기존의 수급을 어느 정도 독점하던 기업들인데 춘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존의 상승폭 이상을 반납하면서 끝났고 문제는 하락폭의 반납도 컸지만 거래량 자체도 워낙 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정 시 완만한 게 좋은데 가파른 상승이 조정을 받을 때 상승폭 이상으로 조정받게 되고 거래량이 많이 나와버리면 사실은 상승 이전의 추세를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변화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들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최근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동성을 말할 때 미국 시장에서는 빅스, 볼러틀리티 인덱스라는 변동성을 체크한 지수를 통해서 변동성을 관찰하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빅스와 같은 변동성을 체크할 만한 대표적인 인덱스보다는 대장주들, 보통 귀주모태주나 해처미약 같은 종목들이 볼린스밴드의 폭을 통해서 변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늘어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급이 조금 분산된 패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체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춘절 이후의 상황을 쭉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럽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럽 시장 지금 개장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실시간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은 유럽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프로젝트 같이 했던 OECD의 한 이코노미스트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단정적인 표현 안 하고요 그런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 permanent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의 반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 같다 경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중하신 그분의 성품을 봤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요즘 만만치 않은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들긴 했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떤가요? 네 사실 그런 우려들이 최근에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게 최근 유로스탁스나 영국 지수 그리고 닥스 지수 대부분의 지수를 최근 상승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에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오늘도 유로스탁스 지수 0.2% 정도 하락하고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주요 국가들도 다들 0.5% 이상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유럽의 지수들 사실 유로전의 경제를 대표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국가들도 주가 지표를 보면 연초유의 상승폭 자체가 사실 거의 1.5% 2% 정도 거의 상승 자체가 없었던 패턴이고 2021년 연초유의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한국 시장을 가파른 상승세를 비교해 봤을 때는 유럽 시장에 최근에 굉장히 좀 심각한 경제 침체가 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누적으로 보더라도 변동상체가 많이 줄어 있고 기대가 어느 정도 많이 소멸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라서 아까 전 말씀하신 경제 펀드멘탈의 우려가 실제로 지수에도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이런 지수 말고 특별히 요즘 유럽 투자를 좀 모색하거나 아니면 유럽에 증시해서 주목해야 될 산업 섹터 여기가 먼저 변하면 그 뒤에 행보가 더 침체되는지 아니면 더 상승하는지 여기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산업 섹터가 있으세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회복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접종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유로존이 사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진전 상황이 사실 지금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제일 관심 많은 분야죠 미국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 선물 지금 관찰하고 있고 다우지 수현재 선물 기준으로 한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한 0.8%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도 아마 시작은 소폭 하락에서 시작하게 될 것 같고 미국에 최근 특별한 확대는 없었지만 여전히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금리 관련 이야기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이 최근 상승폭을 이어간 후에 조정의 논리 자체가 금리 그리고 재정 부양책에 관련된 우려 그 두 가지 로직이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관련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시장에 좀 많이 친화적인 상황이고 비둘기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의 급격한 변동보다는 안정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정도의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기회 관점에 봐도 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럼 주요 시장에서 이번에 점검해봐야 될 이슈들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저희가 관심 가져 봐야 될 만한 이슈 하나 준비해 왔는데 시장 이슈로 스펙 투자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스펙 투자 관련해서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고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는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우리 투자들이 대부분 인식한 스펙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조금 크고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인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 어떠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과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하지 않는 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라서 최근에 열풍이 있는 트렌드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한 게 맞을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준비해봤고요 저희 당사에서 강재구 연구원님과 한종무 연구원님께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셔서 관련 내용 충분히 업데이트 받을 수 있었고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신규 상장 IPO 시장에서 자금의 70% 정도가 스펙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조금 많이 모으고 있는데 사실 2020년 작년에도 스펙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신규로 상장한 스펙의 숫자가 과거 5년치를 합한 것보다 작년 1년치 상장한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많고 규모도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시장이 열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스펙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스펙이 미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한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한글로 그냥 스펙이라고 검색해보면 거의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상장을 위한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도 2015년, 2016년도에 스펙 관련한 열풍이 불었었고 스펙 관련 상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당시 공모 시장이 급격히 식어가면서 스펙 시장의 열기에 잃어갔었는데 올해는 시장이 워낙 좋고 미국에 최근 상장한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펙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툴이 매력적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스펙을 통하면 상장의 요건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적격성 요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법적 요인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해약을 끼칠 만한 요인이 없고 더해서 시가총액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아멕스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해도 사실 시가총액 요건이란 게 5천만 달러 이상이니까 굉장히 좀 낮은 허들입니다 굉장히 좀 만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상장하는 작은 기업들은 정규 IPO 절차보다는 스펙을 활용한 상장을 굉장히 즐겨서 활용하는 편이고 그런 점들이 요즘 스펙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반면에 투자자자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진 건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이 스펙이란 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천 원 정도의 상장이 되고 미국 시장은 보통 10달러 정도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가격으로 상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달러에 상장해서 어떤 기업과의 인수가 성공해서 상장이 되면 그 10달러가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만약에 상장 기업과의 합병이 실패하더라도 그냥 10달러인 상태에서 그 운용기관에 이자를 붙어서 그냥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 상장된 10달러에 사기만 하면 손해볼 건 없는 게임이고 만약 운이 좋으면 위쪽으로 수익이 많이 열려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런 걸 금융권에서는 콜옵션과 비슷하게 하방은 마켓고 상방은 열려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스펙 투자의 본질 자체는 사실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물론 운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 성공하루는 낮지만 성공했을 때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제 다만 처음 상장한 가격이 10달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사버리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 전략은 10달러에 상장된 스펙을 그 언저리의 가격,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11달러 미만을 사게 되면 큰 손해의 리스크 없이 혹시나 운 좋게 상장됐을 때는 좀 급등해서 차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활용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펙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스펙을 만든 스폰서나 아니면 기업 압병의 트렌드나 저희가 이해해야 될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스펙 시장을 그대로 진입한 건 꽤나 리스크한 선택인 것 같고 다만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나면 스펙을 활용해서 ETF가 된 간접 투자는 저희가 검토를 할 만하고요 최근에 조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ETF가 총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패시브하게 상장된 ETF를 모두 다 대부분 다 편입해서 그냥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패시브 전략이 많이 언급되는 SPAK라는 ETF가 있고요 스펙에 C 대신 K가 있는 ETF고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인 ETF는 SPCX라는 ETF가 있습니다 둘 다 거래량이 아직 그렇게 많은 ETF는 아니지만 스펙 관련 ETF 자체가 미국 시장이 현재 3개밖에 없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3개 중에는 이 두 가지 정도 ETF가 투자 세상으로 검토할 만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불황일 때 시장의 알토랑 같은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단계 크게 이익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 또는 투자자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스펙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19의 불황은 여지없이 스펙의 또 하나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딱 시의적절한 이슈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직접 얼굴 뵙고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우리 최영수 선임 나오실 때 날짜 맞춰서 땜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